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98길에 있는 어글리스토벌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카운터에서 코로나 체크를 하고 일행이 있는 자리로 발길을 옮깁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셀프바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용하시다가 추가로 셀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의 내부도 쭉 한번 들려보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행의 자리에 도착해서 메뉴판에 있는 주문소에 주문을 하고 레스토랑 분위기를 한번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와인도 주문해서 드실 수 있도록 와인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프렌즈 세트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샐러드, 안창, 치킨, 스테이크,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글리 리코타 치즈 피자, 치킨 필라퍼까지 식히고 음료는 오렌지 에이드를 시켰습니다 식사하는데 저렇게 오일이나 드레싱 그리고 매콤한 칠리소스 중간중간에 갖다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갖다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빈접시밖에 없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아주 맛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전체 다 할만한 정보대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죠 가성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profitable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 v2 감사합니다.